자, 출발해 볼까요? 어우, 여기는 답답한데 나도 나가서 싸우면 안 되나? 아, 계약대로 하자고요 그럼немada 천천히 rif 천천히 월급 훈 principal 고맙습니다. 아, 저런 건 그냥 쓱싹쓱싹하면 끝이라고 편하게 해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해요 해보겠네 이런 것도 되지 않아 수월하래 알풀맛을 돋보는 좋은 풍격이었어 약점을 잘 찌른 것 같네요 자 자, 출발해 볼까요? 어우, 여긴 답답한데 나도 나가서 싸우면 안 되나? 계약대로 하자고요, 언니 직접 타도하죠 아, 저것들 뭔가 복잡한 걸 준비하는 것 같지 않아? 응 지금까지 알고된 정보들을 분석해서 대비해야 탈이 없을 것 같은데 탈출 개체 확인 탈출 개체 확인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! 다음은 오후 2.0입니다. 아, 힘 조절이네. 후! 저것들도 취한 것처럼 흐느적겠는데? 그래서 저라는 건 아니겠지만요.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겠어요. 아니, 기회를 잡으시는 걸 내 기회를 잡고... 어릴 수 있다니까. 뭐 하는 거야... 오, 그럼 날 고소했다. 아, 또 경기까지 급하게 해. 외부 피해 적법한 무력행사 제압 완료 위험 알람이 울리고 있어 뭔가 커다란 게 올 것 같은데 응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러게 좀 가라앉은 게 뒤라도 올 것 같은데 직접 타도하자 자, 출발해 볼까요? 어우, 여긴 빅다 분거네 나도 나가서 싸우면 안 되나? 계약대로 하자고요 언니 배가 리뷰 측정에 타도하자 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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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보에는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아직 50일까지 많은 날이 남은 것을 파우스트는 알고 있으니까요.